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많은 조언도 받았고 권양숙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도 권양숙 여사도 김건희 여사에게 상당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줬는데 말이죠. 당시에도 민간인이 같이 갔다. 어,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이 SNS에 돌렸을 때 또 무속인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더 조심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질문 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봉하마을 갔을 때 민간인이 같이 갔다. 이게 알려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사 운영하시던 국가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을 특협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십니다.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설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일부도 부활이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비싸모지 국가에서 같이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민선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그런데 그 언론의 사진에 나온 부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러면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김정재 의원도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만들지 말고 지금 대통령 부속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돕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처음 해보셔서 정확하게 지금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정확하게 지금 대통령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쭉 해온 사람들이 이제 부속실, 1부속실, 2부속실 채용이 되고 또 매뉴얼도 다 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끼리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전문 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혹시 무리수를 둔다든지 또 뜻하지 않은 일을 생기는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합마을 간 것도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게 공식이 아니니 그냥 빵, 맛있는 빵도 좀 사들고 저기 권양숙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좀 잘 챙겨서 가서 좋은 얘기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 비공식 행사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부인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이 비공식 행사를 가더라도 공식적인 성향을 저는 경향을 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물론 국민들의 이제 공약을 파기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한번 여러 그래도 정치인들 요즘 뭐 정치 구단이라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필요하다고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의원은 어떠세요? 제2부속실 문제? 저는 뭐 제2부속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정말 우려스럽고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는 야당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런 식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처음에 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두 번째 해보는 사람이 지금 민주화되고 나서 누가 있나요. 그러나 대통령실을 보좌하는 거기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이거를 대통령 또는 영부인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봉안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께서 김모 씨, 코바나 콘텐츠 전모라고 기사도 나있던데요. 그분하고 같이 갔죠.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는 일정을 영부인이 누군가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가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기업인이 됐든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비공식적인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뉴스, 누가, 누구랑 같이 갔다는 뉴스가 나는 순간 만천하에 그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만약 기업인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경쟁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많은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친구랑 빵 사가지고 가려고 빵을 들 손이 없어서 친구랑 갔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설명이고 해명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오랜 인연을 통해서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했다. 민간인 신분인 것 맞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다. 제가 김정재 의원과 의원에게 던진 질문과 비슷한 질문도 나왔네요. 앞으로도 이 신모 씨가 기타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알 수 없다. 필요하다면 기타 수행원이 될 수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아닐 것이다. 사실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뭘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그 이유 자체를 좀 대통령 측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또 이 언론 보도와 또 야당의 비판,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따져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기문란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언급도 오늘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국정조사 따지는 좀 많이 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아까 그 주치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건강이라는 국가 기미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 인갓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갈 때 거기에 대한 신변 위협에 우려가 없습니까? 테러의 위험이 없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식으로 외교부 장관이 된 대통령실에서 비밀 인갓증을 준 사람이 대통령과 동승해서 그 전용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오가는 수많은 국가원수들 간의 전화통화라거나 그 사전 전략회의를 엿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만연하게 친한 사람이니까 혹은 어디 뉴스에 난 것처럼 내가 죽매서준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그걸 함께한다?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일 수 있을까요?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가벼운 사안으로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 좀 너무 큽니다.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에서 따져묻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원회 또 열릴 가능성도 있겠죠. 대통령실이 나와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뭐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경제가 힘들어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국기문란일까, 국민들이 지금 국기문란이 민간인이 가서 국제 행사 좀 같이 논의하고 탐방했는데 이게 정말 저렇게 국정조사를 할 만큼, 또 주장할 만큼, 모든 국정을 또 중단시키고 이 문제에 천착할 만큼, 또 최서원이라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무슨 그때 적폐몰의를 해서 대통령을 쫓아낼 만큼 이렇게 큰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맞게 논의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향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군 1호기가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께서는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타봤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기밀 듣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상 담당하는 거나 분장 담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타는데 이분들이 그 옆에 앉아서 다 듣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주치의가 옆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칸이 다 질러져 있을 거고 거기도 대통령실이 다 있을 거라고 회의하는 데도 따로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문제 지적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또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는 물론 대통령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거기에 더 저희는 관심에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뭐 너무 이걸 지금 잘 걸렸다 이래서 지금 인사비서관 부인이 영부인 수행이라는 그런 프레임 걸고 또 비선 수행, 그다음에 최서원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너무 많은 뉴스를 생산해 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가, 생산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요즘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집권 여당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진짜 힘들고 고물가, 고유가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만들었으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해명이 어떻습니까? 보수를 주지 않아서 괜찮다, 친한 사람이라서 오랜 인연.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공감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출근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국민은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뉴스로 번거롭게 뉴스를 도배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도어스테핑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하려는 것은 국민들과 정말 소통하고 어느 것도 숨기지 않고 소탈하게 하려는 그런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도어스테핑 출근길 질문 대답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떤 말투라든지 그러니까 제 진정성을 고 2, 3분 안에 담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마음을 그래서 앞뒤가 짤려나갈 때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은 본인 당신 뜻과 조금 다르게 나갈 경우도 저는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폐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을 하고 내 뜻이 정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는 대통령도 다 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이번에 이번에 민간인 수행을 했다는 문제도 충분히 필요해서 했다면 그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또 당당하다면 저는 투명하게 얘기를 다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면 된다고 보고 다만 향후에,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불편해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두 분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떤 사적인 누군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같이 수행, 어떤 일정에 동행하는 일이 생길까 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의 설명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내일이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출근길에 질문 대답할 때 당연히 이 질문 나올 텐데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적인 자기 책임감, 공적인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끝나기 전이라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